이거 깔끔하고 좋은데? 이거 어디다 나왔지?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우터입니다. 따란! 아수스에서 나온 새 제품이에요. 새로운 제품인데 RT-AC750L이라고 하는 고급형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많이들 쓰고 계시죠? 물론 요즘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우터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퀄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편없었어요. 그냥 겨우 라우팅만 되는 정도의 라우터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따로 별도로 라우터를 구매해서 쓰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작업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서 컴퓨터 여러 대를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우터를 초기부터 막 공부해 가면서 겨우겨우 세팅해서 쓰거나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그렇게 막 난립하다가 IP타임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저렴하게 편리하게 세팅할 수 있도록 라우터들을 공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잘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IP타임 꽤 많이 썼어요. 그런 의미에서 라우터에 참 많은 공이 있는 회사가 IP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IP타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습니다. 내구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 그 하얀색 그 예쁜 디자인에 약간 황변도 좀 오고요. 라우팅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자주 교체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좀 이렇게 고 퍼포먼스의 장비들은 IP타임도 역시나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게이밍이라든지 혹은 IPTV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라우터에서 새로운 좀 분위기들이 꽤 많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한 몇 년 전부터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스입니다. 저도 아수스에서 나오는 요란한 그런 라우터를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못 쓰고 있다가 지금 현재 작업실에서 쓰고 있는 아수스 제품은 요놈입니다. TMAC1900 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요거는 원래 그 미국에서 티모바일 사용 그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공급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에 대량으로 풀렸어요. 그래서 이걸 구매해서 그냥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티모바일 고객 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크랙을 해가지고 이제 펌웨어나 이런 걸 업데이트를 해서 범용 펌웨어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스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스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가격이었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라우터였는데 요번에 요놈이 나왔답니다. 요게 가격대가 4만 원대에요. 4만 원대면 상당히 저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나온 제품인데 요거를 한번 리뷰해 볼 생각이 있냐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국내에 이걸 유통하고 있는 EMTEC에서 연락이 와서 저 아수스코 좋아하는데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요렇게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제품을 한번 오픈박스 해보고요. 안에 내용물이나 요런 거 한번 보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작동되나 아마 기본적인 뭐 운영체자나 이런 건 거의 다 동일할 거예요 얘나 얘보다는 뭐 좀 추가적으로 몇 개 빠진 기능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얘가 너무 지금 쓴지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불안하기도 한데다가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펌웨어를 제가 크랙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펌웨어 안정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정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고 그리고 아수스께 저렴하게 나왔다니까 요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일단 포장이나 이런 상태는 아주 잘 돼 있어요. 종이 재질은 약간 재생조기를 좀 많이 쓴 것 같은 요즘 추세에 맞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고급지게 박스가 잘 돼 있네요. 비닐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는 한글이 없어요. 대신 EMTEC에서 3년 무상 보증 그 다음에 설치 가이드 영상 뭐 요런 QR 코드도 있어요. 뜯어보죠. 짜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도 종이 포장을 많이 쓰고 스토퍼를 쓰지 않네요. 시리얼 번호 있고 VIP 멤버 워런티 노티스 와... VIP 됩니다. 워런티 카드가 있고요. AC 듀얼밴드 라우터 설명서겠죠? 한글은 있습니다. 라우터는 많이 써보셨을 테니까 뭐 굳이? 짜잔 요게 라우터입니다. 아하 가볍게 만들었네요. 이거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마감은 가격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아수스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서 요쪽에 거리를 해서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안테나는 총 4개 얘가 안테나가 얘보다 많네? 얘로 갈아야겠는데요? 얘 좋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포트는 인터넷 포트 하나 있고요. 이더넷 들어가는 거 케이블은 4개 4포트예요. 4포트인데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것도 4포트짜리인데 요렇게 되어 있고요. WPS 와이파이 바로 연결해주는 그 버튼도 있고요. 전원 버튼이 닫니다. 훌륭하네요. 있을 것만 있어요. 얘는 추가적으로 기능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USB도 있고 USB 3.0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연결하면 하드디스크를 쓸 수도 있고 프린터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도 있고 옆에 WPS 버튼도 있고 와이파이 온오프 버튼도 있는데 와이파이 온오프 버튼은 뭐 쓸 일이 있나 모르겠어요. 와이파이 쓰려고 쓰는 건데 얘가 기능이 더 많기는 하지만 써본 적은 없는 기능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기본적인 기능만 잘 갖추고 가격대를 저렴하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라우터에 들어가는 전원 아답터 전원 아답터는 12V 1A 출력을 가지는 자 라우터는 이게 다예요. 솔직히 이거 이상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런데 이 라우터에서 중요한 건 아마도 이 소프트웨어랑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걸 한번 볼까요? 일단 전원을 연결해 보고요. 불이 들어와요. 앞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연결하는 상태나 이런 게 불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놓고 이거 라우터에 연결을 하려면 무선으로 연결을 해야겠죠. 일단 라우터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IP를 찾아서 제 라우터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면에 일단 라우터를 어떻게 세팅할 지가 나와요. 그래서 수동 설정이 있고 오토매틱 설정이 나옵니다. 그냥 오토로 해보죠. 저는 뭐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쓸 만큼만 연구해 가지고 쓸 만큼만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토매틱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처음 연결했기 때문에 이런 세팅이 뜨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 인터넷이 연결되는지 확인하라. 인터넷을 또 연결 안 했는데 음... 인터넷 연결하고 다시 올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커넥팅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라우터를 지금 다시 리셋을 하고 아까 그 처음에 패스워드 설정까지 끝나면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모드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세팅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선 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기능은 솔직히 대부분 다 있으니까 이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게스트, 네트워크, 트래픽 매니저, 부모 통제, 자녀 보호 기능 이게 메인입니다. 실제로 이게 메인이에요. 여러분들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얘한테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휴대폰에 와이파이를 여기서 잡아 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맥 어드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클라이언트 이름이 정확히 뜨는 경우는 여기 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선택해서 시간 관리를 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PC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간으로 해서 시간 관리를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다 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렇게 세팅했었어요. 애들이 밥 먹는 시간, 저녁에 자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이나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 놨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대신에 애들이 자꾸 풀어달라고 그럴 땐 식사 시간이 변경되거나 그러면 짜증을 좀 부리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몰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는 이 도구가 상당히 유효합니다.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랑 설정이 별로 다르지 않네요. 거의 다 그대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조정해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렇게 웹브라우저 형태로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세팅에서 인증 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해 보고요. 일단 핸드폰에도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아스스는 이 라우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우터를 설정하려면 저걸 바꿔야겠죠. 네트워크를 제가 라우터 네트워크를 이걸로 바꿔 볼게요. 여기 암호가 암호가 너무 복잡해서 패스워드가 기본 패스워드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 라우터 세팅을 다 하지 않아서 일단 기본 세팅으로 해서 무선 라우터를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아스스 라우터를 여기 있네요. 아까 비밀번호 세팅한 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요. 라우터를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무선 라우터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일단 시간 트래픽 관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상태도 볼 수 있고요. 무선 라우터 세팅도 볼 수 있고요. 연결되어 있는 장치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유, 가족, 차단. 여기 그 차단 아까 그 메뉴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여기 있네요. 부모 통제. 이거 뭐 그대로 이 웹브라우저 있는 그거를 그대로 여기 갖고 있네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되는데요. 무선 설정이 돼 버리면 일단 핸드폰이랑 무선 설정이 된 다음부터는 여기서 거의 웬만한 조정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아스스에서 나오는 기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아 이거 편하네요. 왜냐하면 이 부모 통제를 쓰게 되면 애들이 자꾸 시간을 풀어 달라고 그러나 막 억울하다고 지금 밥 먹는 시간 아닌데 왜 막 잡혀 있냐고 막 이런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컴퓨터 연결해서 막 이거 풀어주고 이런 게 번거로운데 핸드폰에서 되네요.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속도나 이런 건 고민하지 마세요. 요즘 뭐 웬만한 라우터들은 기본적인 속도는 되고요. 그 다음에 아수스는 제가 이 버전은 아니지만 다른 버전을 써보면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제 생각에는 좀 써보긴 써봐야겠지만 쓰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다른 걸 떠나서 가격대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꼭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저 라우터는 걔네들은 1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라우터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거에 비해서는 기본적인 기능들 다 들어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듯 시간 통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고요. 단지 이제 뭐 USB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기능이 좀 빠진 건데 내가 굳이 뭐 미디어 센터로 쓰거나 뭐 혹은 프린터를 이거에 연결해서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 하실 일이 없다면 굳이 저렇게 비싼 거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이 그렇게 느리지 않기 때문에요. 얘가 싸주고 있는 이 정도 속도 500Mbps 정도 되나요? 5G면? 이 정도 속도면 쓰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는 아마 최적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우터는 이제 계속 기술들이 좀 발전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거나 이런 기술들은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 펌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해주냐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래되고 펌웨어 업데이트 안 되는 라우터를 가지고 계신다면 한 번쯤 바꿔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워낙 가격이 착하게 나왔고 거기에 비해서는 다양한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테나 4개에 2.4GHz랑 5GHz 두 개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유선도 4개를 지원하니까 유선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유선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선 장비 요즘 다 무선 장비로 쓰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이 아수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 메뉴얼이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세팅되고 쓸 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라우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렴한 거 구매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MTEC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영상이고요. 제가 받은 지원은 이 제품 지원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구독 안 하고 자꾸 보시는데 저 영상 많아요 생각보다. 구독 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신나게 영상을 계속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다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